안녕하십니까 구리호 복선장입니다. 오늘 덜망패 연안덜망이라고 하는 행님. 연안덜망 아시죠? 쥐고기도 덜고 덜망하는 뱀입니다. 오레기 들고 다리도 들고 하는 뱀입니다. 쥐용을 하고 저수수 올려 가지고 코 달고 여기에 부릅뚱 부릅뚱 멋지게 달고 있습니다. 견적 한 천만원 정도 들죠. 배는 덮고장 올리면 돈이 엄청 셔집니다. 굳이 용접기 들고 와갖고 왕창호 선정하고 아침에 박스 자르고 모양 만들어 갖고 도랑 상채 따따이 앞에 불왕이 더 달고 있습니다. 사라이골로 위해서 물에 한 개짜리인데 배아링을 두 개로 만들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또 빼시고 있습니다. 저기서 용접은 왕순장이 하고 시다 시다 복순장이 하겠습니다. 아 시다가 얼마나 힘든지 시가 떨리나 죽겠습니다. 먹어주라 먹어주라 하렁이 난 칙짜라이 응접 딱 하고 멋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라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놀아도 여기 할 일이 많네요. 이거 끝내고 혼자 운동사 건강검진해서 플레스테리오와 배 둘레가 너무 100cm 정도 나온다 켜서 등산 갑니다. 요즘에 굽고 조깅 좀 하고 다이어트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오징어 출조 가죠? 아이고 많이 찾아주십시오. 오징어 출조. 한번 찾아주시는 복고다 복고. 많이 찾아주십시오. 내일 또 오징어 입간메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봉수호 봉순. 27 봉순. 짱어 통발배죠? 아싸. 그래. 큽니다. 터. 밑에 배도 명승호도 연안떨망 보여요. 연안떨망. 보래기 뜨고 지고기 뜨고. 에팔비 하고 있습니다. 에팔비. 조수석 에팔비 하는거 보십시오. 루펠라 빼가지고. 이렇게 갈고. 저기. 로빙. 로빙이죠. 로빙 매트 하고. 바델 바르고. 이렇게 싸악 하고 있습니다. 바델 발라갖고. 뒤에 뭐. 어탐한게도 하나. 갈고 있네요. 싸악. 집어동 입지요. LED 집어동도 있습니다. 싸악. 상가 올리면 무릎 좀 보십시오. 무릎통. 무릎이 좀 약한 배들은 배 옆에서 무릎통 온답니다. 부디오도 옆에 달려있죠. 이렇게. 무릎통. 무릎통이 꽂고 밑에 놀릉당이 있어요. 무릎통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들어갑니다. 1개당 얼마입니까. 가격이.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할 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저 일하고. 조항도 좀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사령 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